EV 첨단 소재 참 지겨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상은 여러분들 좋은 거죠. 이게 진짜 작전이 끝난 주식이면 새록들 작전이 끝났으면 진작에 더 때려박았어요. EV 첨단 소재 제자리는 여기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온시 형제 이 새끼들이 지금 잠잠해요. 다른 게 좀 큰 이슈가 터질 때까지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검찰들도 주가 조작 이런 작전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넘어 맞추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니까 쉽게 올리지 못하거든요. 이미 얘는 그 전부터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작전주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랑 자이글 이런 종목이 있죠. 그때 당시 위험 종목 지정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런 지루한 랠리를 여러분들이 아 지겹다 이거 언제 가는 거야 그냥 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가는 놈입니다. 지금 이 자리만 유지하더라도 어차피 나와요. 왜냐? 절대 이거 한 번 해먹기 위해서 얘들이 돈을 얼마나 갖다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한 번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EV 첨단 소재만 지금 여러분께 해달째 얘기하고 있어요. 저 이전에 주식투게더 채널에서도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채널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보실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EV 첨단 소재 검색하면 대영상의 조회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이 실시간으로 여기서 타점 같이 확인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은 제가 추후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간에 EV 첨단 소재가 어차피 오를놈이면 근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살아있어요. 지금 개미 털기를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최대한 빨리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있던 물량이 없어져야지 여기서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최대한의 개미 털기를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징이 있죠. 세력의 존재 그 다음에 작전이 판치는 개같은 시장 플러스 테마가 너무 심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테마도 테마지만은 뭔가 이 작전이란 게 이 성공 요건이 있어요. 요건 어떤 성공 요건이냐? 자 첫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끄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요. 애들이 근데 지금 자 우리가 네이버 뉴스 한번 검색해볼게요. 제가 EV 첨단 소재를 딱 검색했어요. 이렇게 뉴스에다가 그런데 자 어제부터 지금 보세요. 밴드 평판의 EV 첨단 소재도 상위권 지금 계속해서 호재를 띄우고 있어요. 2위에요 2위 지금 밴드 평판이 2위입니다. 아니 이런 계좌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온치형제 시작해서 지금 뭐 여의도에서는 3화폐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2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맞잖아요. 지금 계속 벗어나고 있고 회복했다 다시 오를 수 있다 지금 이런 뉴스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얘는 띄울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 작업이에요. 한 번 더 이렇게 가기 위한 밑바탕 작업. 그럼 다시 투자주의되고 경고되고 위험되고 한 번 더 해먹으러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분봉으로 한번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장 시작하고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지점을 정확히 잘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들 이제 이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다 받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밤마다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시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잖아요. 이제 알밤 주식티비라고 제가 거기 시황을 정리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매번 시황정리를 제껄 보세요. 제가 거기에 이제 세력들이 그날에 오늘의 세력들이 선택한 종목들 버린 종목들 제가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꼭 여러분도 그거 보시고 자 그리고 무튼간에 EV 첨단 소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 아니 보세요. 지금 RSI도 지금 보시면은 52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루한 랠리가 있으면은 11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RSI가 50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50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MNCD 같은 경우가 지금 매도 구간에 있죠. 매도 구간 이 매도 구간에 있다는 게 아직은 슈팅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렇게 매수 구간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세팅법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저랑 좀 다르실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진짜 RSI 거래량 MACD 이 매물대 이것만 봐요. 근데 MACD 이거 여러분들 안 보시는데 꼭 보셔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가 편하게 표시해주는 차트가 없어요. 이렇게 이 MACD가 여러분들이 이제 MACD가 세팅하는 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기에 그냥 MACD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EV라고 간단히 보내주세요. EV EV라고 적어서 EV 지표 다섯 글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분하기 편하겠네. 자 EV 지표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MACD 세팅법 알려드릴게요. 그 파일로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평선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이 평선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기서 유지만 잘 하더라도 MACD 매수 구간 바로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MACD 매수 구간 들어오면요. 바로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의 시그널도 아랫사에는 사람들이 잘 못 보도 안 봐요. 과매수 과매도 안 보지 이 50의 부근에 있을 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맨날 어느 정도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거 두 개만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 두 개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 EV 첨단 소재에서는 맞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세력 작전주는 우리가 바로 와야 될 때 진짜 기다리면 알아서 가요. 지금이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한번 개미 털기 제대로 한번 다 털어버리고 시세 낮추고 다시 올려서 여기서 횡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루하게 이 시장에 관심을 버린 다음에 다시 관심 끌고 뉴스 호재 다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는 최대한 시세를 억누르고 있다. 자 통정거래 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영화 작전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EV 첨단 소재 지금 이제 76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가지고 있다가 한 방에 큰 물량을 어떤 사람한테 8000원에 B에게 한 방에 담겨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게 우리가 시장가로 다들 거래를 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어떻게 이게 한 방에 물량이 담은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 주시장은요. 우선 체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우선 체결 순위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체결되는 게 창구 창구 거래의 조건이고 창구에서 거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 금액이 가장 많은 순부터 이제 우선적으로 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가 매소하더라도 여기서 먼저 창구에서 많은 금액이 한 방에 들어오면 얘들이 먼저 체결되기 때문에 시세는 금방 한 방에 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시에게 다시 넘겨서 8500원 넘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통정거래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난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EV 청담 소재를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실 분들 제가 이렇게 모집하고 있죠. 이렇게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실 건데 이전에 수익 여기서도 많이 보셨죠. 여기도 딱 털었을 때 제가 여기서 사야 된다 하고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수익 많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단타를 다 진행 중이시죠. 그래서 이 방에 제가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정말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 세력들은 이제 우리 작전주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서 뒤통수를 쳐서 우리의 수익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스킬 EV 청담 소재로 수익을 얻어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EV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해당 종목에 시나리오를 그려요. 장전에 시나리오를 그려서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수익 제대로 버는 거고 틀리면은 그냥 제자리예요. 그렇게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매일 아침마다 장전에 8시 50분 정도에 제가 시나리오를 다 완성시키는데 이거를 제가 문자로 일괄로 보내드려요.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서 EV 청담 소재 이 시나리오를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분들 미리 그러신 분들은 자 EV 자 문자 문자 달라고 EV 문자라고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시나리오를 아침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저를 좀 토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